이전에 박하라 용왕이 흥보하는 미미 사이트 3억 6천을 먹튀한 영상을 올렸는데 그 후로 2억 먹튀당하신 분 제보가 들어와서 한 번 더 영상을 올리는 것이다. 정확히는 2억 3천 8백만 원을 먹튀당한 것이다. 처음에는 제보가 주작일 수도 있겠다 생각했지만 즐겨찾기 보고 거짓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은 것이다. 이전 3억 6천 먹튀분께는 유선전화 안 된다고 했지만 이번 유저분께는 전화통화도 해준 모양인 것이다. 이것은 입출금 증거 내역인 것이다. 원금도 아니고 솔직하게 3천만 원만이라도 달라고 했는데 바로 차단한 아주 십새끼들인 것이다.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박하라 용왕이 추천해준 사이트 절대 이용하면 큰일 나는 것이다. 곧 있으면 박하라 용왕에서 다른 것으로 이름을 바꿀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다. 하물며 내가 쓰는 사이트가 먹튀가 걱정이어서 검증이 필요하거나 먹튀 제보는 언제든 환영인 것이다. 끝